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보통 늙으면 주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서도 팔자주름 입가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등이 생기는 얼굴 윤곽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분명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이렇게 팔자주름이 벌써 저명하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는 노화로 인해 볼살이 쳐져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입 주변부의 치조골 잇몸 돌출과 볼살이 서로 화살표 방향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주름입니다 이 여성도 비교적 젊은 나이로 눈주름이나 볼살 처짐이 보이지 않는 나이입니다만 돌출입으로 인하여 양쪽으로 팔자주름이 이른 나이에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나온 김에 이 여성분의 얼굴을 분석하여 보면 콧등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데 코끝 쪽의 까만 동그라미 원 안에 피부는 모공이 커서 피지선이 많은 두꺼운 피부이고 미간 사이의 하얀 동그라미 피부는 모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매끈한 얇은 피부입니다 그래서 콧등을 높이기 위해 코필러를 넣더라도 두꺼운 피부에 까만 화살표 부분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얇은 조직인 하얀 화살표 부분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퍼지기만 할 뿐 콧대가 잘 서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여성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코 모습은 이와 같은 입벌어짐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10년 이상 입을 닫느라고 오므리게 되면 윗입술이 아래로 당겨지면서 코끝이 처지게 됩니다 이러한 돌출입형 윤곽에서 팔자주름을 펴기 위하여 그 안면 거장술을 하여 볼살을 뒤로 당기게 되면 입만 앞에 동동 뜨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더랬습니다 돌출입 팔자주름과 자연 노화로 볼처짐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입주위로 동그랗게 주름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원인은 돌출된 잇몸 주위로 계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얀색 방향으로의 하관 받침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분석 사례는 이렇게 예쁜 여성인데요 아직 중년이 되지 않으신 듯 합니다만 이렇게 입가 쪽에 볼처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가 쪽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부분은 볼굴대라고 하여서 입주위 근육들이 모두 모이는 시내버스의 종점과 같은 곳으로 이렇게 아래 턱이 작은 경우 자주 보이는 입꼬리 옆쪽 피부가 볼록 튀어나오는 해부학적인 근육 뭉치로 이를 지방 덩어리 혹은 살처짐으로 잘못 알고 지방 흡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러한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으며 작은 턱 무턱을 하관 받침 지각 지고 승장 지방이식을 하여 받쳐줌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성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볼이 꺼졌다고 하여서 꺼진 볼 필러를 맞게 되면 이 모디올로스 볼굴대의 기운과 합해져서 약한 아래 턱 받침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게 되므로 득보다 실이 많겠습니다 즉 이 예쁜 여성 얼굴에 그 중년 여성의 그 입가 쪽에 흐르는 살은 그 원인이 하관 받침 부족으로 인한 모디올로스 비대에 있다고 진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처졌다기 보다는 얼굴 윤곽의 그 비율 생김새로 인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주름이 생기는 돌출립 팔자주름 입가주름 그리고 작은 턱 무턱에서의 입가 쪽 불룩한 그 모디올로스 볼굴대의 불룩한 살로 인한 마리오네트 주름의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늘상 그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배가 아프다고 하였을 때 그 북통의 원인이 맹장인지 위염인지 위암인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성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